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애플리카 를 요청하시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publishing과 함께할 때 3종 세트를 일어나여 쉽게 3종 세트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모험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랄구슬, 목구리, 지랄구슬, 목구리, 지랄구슬 지랄하고? 먼저 나이퀴, 저이차이 배워보셨을 때처럼 백 스탭을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. 하나, 마시고 두음을 하면서 잘 올려주시고 손짓고, 셋 하면서 손짓고, 넷 하면서 백 스탭 하나, 둘, 셋 먼저 백 스탭을 하나, 그리고 손손, 그리고 다리 헤어 가이드, 기본 자세입니다. 여기서부터는 이제 바디웨이브를 밑으로 내려주시면 되거든요. 바디웨이브, 바디웨이브 목, 갖고 그리고 가슴, 백 골반 허벅지 무릎, 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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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여기서부터 이제 넣어주시면 돼요. 하나, 둘, 셋, 넷 하나, 둘, 셋, 넷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팔로, 팔로 버티시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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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 정도 푸시업은 가능하셔야 됩니다.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, 점점 요상은 요정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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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연결 공작으로 보자면 백 스탭 불차 플레이 스탭 그렇습니다. 여기서 이제 약치기 MSG를 청각을 하자면 백 스탭 하실 때 살짝 점프를 뛰시면 됩니다. 스탭해서 살짝 점프를 뛰어서 그렇게 그래서 중요한 거는 팔을 다 핀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동그린 상태 그러면 이제 세공시간이 늘어나는 착시효과를 가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. 끝입니다. 따봉! 자 이번에 배우실 동작은 레인보우 무지개 네 가솔린이 부릅니다. 지노션 동그린 소중고생들이 운동장에서 다 했던 거 레인보우을 하기 앞서 가능하셔야 되는 운보가 있는데 이거 역돌기 역돌기만 가능하시면 시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. 앉은 자세 잡아주시고 양무는 가운데에 넣어주시고 여기서 점프 중에서 하나 둘 하나 둘 손 뒤로 집으시면서 이렇게 포올리시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셋 엣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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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를 끝까지, 뒤로 오는 거 두 봤을 때 다리를 끝까지 딱, 이렇게 이거 생각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가능하시다면 이제 배꼽이 인중을 지나간다고 생각하면서 최대한 일자, 일자로 이제 퍼 올리시면 되거든요 하나, 둘, 하나, 그리고 퍼 올리면서 인중! 싹, 싹 싹 인중, 배꼽이 인중을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, 둘, 띠고기 싹, 싹 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, 세 번째 쉽게 모으고 시리즈의 마지막 동작은 줄루스키 준비 자세는 옆 자세에서 다리 하나 높이기고 딱지 말아주겠습니다 준비 그 다음에 달리기 자세 이렇게, 놓고 그 다음에 다리 그대로 꼽은 다리를 줍고 여기서가 중요해요 이 발, 앞꿈치만을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밀어주시면서 턴, 90도 정 다시 달리기 자세 놓으면서 90도 다시 달리기 자세 놓으면서 90도 턴 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발, 앞꿈치를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90도 턴이 돌아가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확 어느 정도 익숙해 치키면 이제 다리, 핀다리를 구부려 주셔야 돼요 이제 작게 들어가보자 자, 이제 오늘 배워보신 10개 시리즈 3종 세큐를 섞어보자 근데 맨 처음에 준비해서 점프 1 한 번 해주시고 그대로 끌고 와서 매일 쌈기 두시고 점프 빼고 춥 춥 춥 참 쉽죠 네, 지금까지 비보이 무드류였고요 안전하고 즐겁고 재미있고 건강하게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